고통이란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고독해지려면 혼각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하면 추워진다.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깨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비좁고 짧은 현세에서의 파동거리는 삶이 마치 우리 눈에 비치는 동물들의 현세에 국한된 생활처럼 비칠 것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존경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명성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증어나 원안을 사기 쉬운 것이다. 깨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계속 압력을 가하면 마침내 탄성을 잃듯이 정신도 타인의 사상에 의해 항상 억눌리다 보면 결국 탄력을 잃고 만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물에는 무지에 속한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만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우리 인생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우리는 항상 보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동경한다.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무시하고 그것을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자신이 전 생애를 공허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흘려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알고 놀라는 것이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시를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시야가 죽을수록 행동의 범위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걱정과 욕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한다. 우리는 깨어있었으며 머지않아 또다시 깰 것이다. 인생은 기나긴 꿈으로 가득 찬 밤이며 인간은 그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린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기는 쉽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 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마치 극장에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무엇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과 행복함에 젖은 채 인생에 앞에 앉아있다.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고받고 자신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천진난만한 죄수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타인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때 그의 봉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자의 길로 들어선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